처음 안았을 때부터 난 깨달았지 않도록 해 두 사람의 심장에는 온도 차이가 있단 사실을 진심이며 충분하던 예쁜 시절은 지나고 나로 돌아와 미안하던 얘기도 미안하기만 한 나로 두 편으로 흘러내려 묘조익하게 얼어붙은 황금들이 침묵을 찔러 또다시 차단 사실은 그리고 제가 함께 함께하는 견자로 그리고 함께 함께하는 견자로 함께 함께하는 견자로 하지만 내가 내 마음을 안게 샘이의 속도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